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사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차동욱 시무원 신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제가 사는 신학교 학생들의 시험기간이었습니다. 시험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잠원 3장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을 알아 모셔라. 그분께서 네 앞길을 곧게 해 주시리라. 그런데 같은 이 말씀이 예전 공동번역을 들여다보면 눈에 더 확 들어옵니다. 잘난 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외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공동번역은 마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 줄 알면서 번역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매일이 시험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말씀에 따라서 겸손대히 주님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의 배로 다가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복음에서 배는 어느 시점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나 공간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배는 제자들과의 복음 선포를 위한 이동수단이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배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와서 머무시는 내 영혼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라는 공간, 우리의 삶은 늘 그 바깥에 위험스런 바람의 물결에 시달리는 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 삶을 뒤집을 것 같은 험난한 바람과 물결, 세속의 가치들과 욕망과 이기심 등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의 의미조차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시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그 물결을 밟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기도 전에 배가 목적지에 닿았다고 전합니다. 마치 그분께서 내 앞길을 곧게 해주시리라는 잠원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이미 도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상의 삶은 한 사람이 버스에 올라타서 목적지에 가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듯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안한 감정과 잘못된 생각들이 내 옆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 미움이나 욕심 등 여러 불안한 감정들과 부족한 내 모습이 마치 승객처럼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곧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안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이 결코 운전석에 앉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 삶 전체를 어둡고 절망적인 곳으로 몰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운전석에 내가 직접 앉을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다시 잠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잘난 채 하지 말고 하느님께 신뢰합시다. 이 버스의 드라이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은 그 방해물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앞길을 곧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배에 모시어 겸손하고 성실하게 당신의 이끄심을 따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날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배에 모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